박정우의 서브 박정우의 서브 랩 날라오면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3점차 리드 살짝 썼구요 랠리인데요 여기서도 이깁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몇점차로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쫓아가야 되는 박정우의 서브 2대6 와우 완벽합니다 박찬건 어제 그 아쉬움을 박찬건이 오늘은 씻어버리겠다는 의지가 초반 느껴집니다 어우 지금도요 그러나 벗어납니다 지금 다 날카롭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씩 쫓아가면 또 압박받는건 박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쫓아가지 못합니다 네트 걸리는 박정우 그런거를 착실하게 득점으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박찬건 몰아붙입니다 자 박정우가 어떻게 남은 첫번째 게임을 풀어가느냐 서브 득점입니다 어쨌든 박정우 선수가 풀리지 않았을때 빨리 끝내면서 두번째 게임까지 이어야 되구요 그렇죠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거 같아요 게임 포인트에서 끝내버립니다 11대4 예 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져올 수 있을지 자 두번째 게임 첫 포인트도 상대들이 까다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정말 날카로운데요 오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들어가요 이거죠 지금 지금 상거마다 지금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건 선수가 지금 더욱 더 자신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경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네 그렇죠 박찬건의 서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찬건 한 포인트 리드 아 예 엣지가 나왔어요 열쇠를 타임아웃 이후에 동점으로 만들어놓은 박정우의 서브 이어갑니다 박찬건 어려운 볼 끌어올리면서 포인트 다시 박찬건이 앞서갑니다 3대4 뒤져있는 박정우 아 예 박찬건의 백핸드 5대3 다시 2포인트 리드 박찬건 버티지 못하는 박정우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안 좋을 때는 잘 버텨주고 좋을 때는 또 과감하게 나가고요 예 오늘 판단이 좋은 박찬건인데요 끌릴립니다 아 이번엔 박정우가 이겨됩니다 한두 번씩 뚫어야지 박찬건 선수도 힘이 들어갑니다 4대6 그렇죠 강타 통했습니다 박정우 박정우 5대6 한 점차 아 긴 리시브 박정우 네 자 그걸 좀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는 박정우 선수도 이번엔 예 완벽하게 이겨냈던 박정우 한 것입니다 7대6 박정우 상대로 리드를 뺏기지 않습니다 서브 늑점까지 아직까지 에너지 레벨이 끌어올라오지 않는 박정우입니다 아 긴 서브 서브 변화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7대8 한 점 뒤진 박정우 아 박찬건 좀 깊숙하고 좀 높게 오기 때문에 네 포핸드가 조금 더 괜찮은데요 백핸드로 이겨냈고요 이번 포핸드는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네 마무리해야 됩니다 석점차 밖에 나지 않아요 아 아 그러나 마무리 못합니다 네 따내고 싶은 의지가 벤치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매치 포인트 8대 10 아 야 걸립니다 서브 늑점 박정우 실수하면 이 매치가 끝나거나 듀스로 갑니다 아 아 정했습니다 예 ان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